자 미랜 교재 88쪽 팝퀴즈 두가지가 있었죠 대화 파트에 바람 소원 표현하기에서 바라는거 묻고 답하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뒤에 동사 원형 쓴다라는거 뭐가 되고 싶니 였으면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come 이었구요 그 외에 뭐 먹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eat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tudy 무엇을 플레이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play 였구요 그 다음에 want가 would like랑 같은 뜻이다 보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be what would you like to eat 또 된다라는거 정리했던거 입니다 자 대화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A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장래 희망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I I want to be a lawyer I want to 그렇죠 I want to have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의 끊어있기 표시는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people in need의 뜻은 여기에 need는 동사다 명사다 명사도 전체사 뒤에 왔으니까 need의 뜻은 동사로서는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필요 또는 도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뭐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을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어? 필요한 게 있는 사람들?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똑같이 I want to be a lawyer I want to have people in need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장래 희망 물어봤더니 나는 변호사 되는 걸 원하는데 여기에다가 because도 얼마 하네요 그래서 because I want to have people in need는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를 I want to로 나는 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 help 동사 앞에 to는 to 구정사라고 부르고 내가 됐듯 돕는 것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한 도와서 중에서 여기서는 내가 원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돕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조언하기에서는요 이거를 상대방에게 뭐 하기 should가 가장 대표적인 건 you should 였습니다 you should have breakfast 상대방이 아침 나는 아침 웬만하면 안 먹어 이러면 아 너 건강을 위해서 아침 먹어야지 이렇게 충고 조언할 수 있겠죠 you should have breakfast everyday 이런 식으로 저는 애가 너무너무 운동 부족해서 골골거려 그럼 뭐라고 충고할 수 있겠다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너는 regularly 하게 규칙적으로 exercise 해야만 한다 왜 바꿨을 수 있는 건 why don't you exercise regularly how about exercising regularly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넣으랍니다 애가 뭐라고 했더니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했더니 태권도 하고 있죠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여기는 할 얘기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형광펜을 칠하고 싶으면 요거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을 하니 그 다음에 요거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알아야지 시험 대비가 된다 했죠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i want to become a police officer 바라는 거 말하는 게 겹쳐 있습니다 난 뭐 되는 걸 원한다 경찰관 되는 걸 원한다 했어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해석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뭔가 덧붙여 쓸 수 있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라는 말에 한글로 덧붙여 쓰려면 뭐를 우리말로 더 덧붙여 쓸 수 있습니까 나는 경찰관 되는 걸 원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그렇죠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경찰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절대로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어 what should i do 자 이게 충고 요청하는 중요 표현이라 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무엇을 해야만 하니고요 그러면 넌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at부터 읽어볼까요 집어넣어서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명형부 하면 뭐 부사 중에서 세 가지 의도 결과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중에서 니까 얘만 유일하게 in order to 쓸 수 있죠 in order to be a police officer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to be a police officer를 두 번 연달아 쓸 수 있는데 하는 역할은 한 번은 i want to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어서 그래서 장래희망 묻는 게 what do you want to be a do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다른 한 번은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in order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 표현은 통째로 충고 요청이라고 했고 깔아둘라고 했고요 그러면 생년 땐 말 넣어볼까요 i think that you should learn 태권도 그냥 뭐 해도 된다 충고할 때 you should learn 태권도 i think that you should learn 태권도 되고 그 다음에 you should learn 태권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거 learn 태권도 태권도 배워라 라고 무슨 문으로 할 수도 있다 명령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배웠던 건 뭐였다 how about learning 태권도 태권도 배우는 것 어떻겠니 what about learning 태권도 how about what about 뒤에는 반드시 태권도 배우다가 아니고 배우는 것으로 와야 되는데 about이 전치사니까 to run 태권도는 안 되고 learning 태권도 how about learning 태권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쭉쭉 했고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let's cross the stree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했어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 할 차례입니다 걸과 보이에 대화하고요 여자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남자의 이름 나옵니까 볼도 안 나옵니다 자 보통 교과서에는 보통 남자애가 야야야 웬만하면 지금 건너가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는데 특이하게 여자애가 traffic rules를 어기자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애가 지금 let's cross the stree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안하기라고 옛날에 한 장에 쓰던 shall we cross the street 기억나십니까 how about crossing the street 이런 것들이 가능하셨습니다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이런 것들 길 건너자고 얘기하는데 길 건너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 학교에 뭐 할 것 같다 지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be going to 미래시대에 써서 we are going to be late for 여기에 be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도 주의 줬습니다 be going to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니까 we are going to lat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우리는 학교에 틀림없이 늦을 계획이다 처럼 보이게 늦을 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the traffic light is red 보행, 교통,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다 빨간 색깔이면 건너지 말란 말이죠 cross the street 하란 말이야 don't cross the street 하란 말이야 don't cross the street 이라고 red 색깔로 알려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it's not safe it은 뭣에 쉬웠다 crossing the street at red light 라 했어 빨간 물에 길 건너는 것이 뭐라고요 crossing the street at red light 됐습니까 is not safe is dangerous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떤 행동이다 traffic rule을 keep하는 행동이야 break하는 행동이야 don't break the traffic rule 이 말이죠 배통문 격리를 어기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랬더니 지금 건너자고 한 이유가 또 나오죠 뭐가 없길래 there are no car 차가 없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 표현이죠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자 여기에 not을 빼고 다른 데 집어넣을 수 있다 했죠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되고요 나는 원한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을 해도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not을 빼서 다른 자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i want 나는 원한다 i want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을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그랬어 not to do 된다 했죠 그러면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뭐라고요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은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i don't want 난 원하지 않는다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또는 나는 원한다 i want 지각 안 하는 것을 not to be late for school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ok 자 근데 얘가 still을 넣었어 still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till의 뜻은 무슨 뜻이고 아직도 여전히고 계속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럼에도 차가 없고 됐습니까 차가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 지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차가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뭐 할만해 길을 건넬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라는 말을 그래서 이 어찌시 부사를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야만 한다 여기에 red light 보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초록색 불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빨간색 불을 기다리면 안 되겠죠 길 건너 가라는 신호는 green light죠 여기에 red 있으면 다음 대화 속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했을 때 여기에 red가 있으면 골라낼 줄 아시겠죠 우리는 여전히 무슨 색깔 불을 기다려야만 한다 초록색 불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안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대신에 뭐 safety always comes first safety always comes first 뭐 대신 왔다구요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하고 갔다구요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안전이 항상 가장 중요해 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엄마야 이래놓고 선생님 먼저 말하는 건 거리다 보이다 거리 먼저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게 어디였더라 끝부분인가 아닌데 아이고 얼마 하지도 않았구나 아닌데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합니다 제안합니다 다 같이 하자고 우리 건너자 let's cross what the stre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시제 표현 중에 be going to 써서 저렇게 하면 틀린다니깐요 저렇게 하면 틀린다니깐요 오케이 we are going to be like first school be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대요 be going to the 하다시 와야 된다고요 얘는 어떤 시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이가 반응할 차례죠 오케이 뭐라 그러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안된다 뜬 다음에 뭐라 그래요 빨간색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빛이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라는 얘기하죠 그것은 빨간 물에 길 건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의외로 남자의 반응 no the it's not safe 됐습니까 it's dangerous 그러니까 crossing the street at red light is not safe 됐습니까 됐습니까 that's not safe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음 오케이 된다 했고 이게 that's not safe가 된다는 얘기는 이 2시 1 2 3 중에 뭐다 1번 2칭 대명사고 앞에 나온 내용 중에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한 것이다 예 오케이 땡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러면 얘가 또 한 번 우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라 그러냐 뭐가 없다 그러죠 차가 없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뭐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존재 여부를 얘기하는데 여러 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There are no cars and I don't want school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뭐라구요 I want not to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남자애가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는 말을 해서 여기에 주어는 의미고요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만 한다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죠 무슨 색깔 불을 기다려야 된다 초록색 불을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안전이 항상 가장 먼저 온다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 하죠 빈도 부사 always 위치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s first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여기에 safe가 있으면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명사 올 자리에 명사를 써주세요 안전한 이 가장 먼저 오는게 아니고 안전이 항상 최우선으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긴 대화입니다 이 커뮤니케이트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겠죠 뭐하고 뭐가 섞여 있겠다 뭐 말하기 원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원하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 표현은 원트가 나올 거고 사이드로 우드 라이크가 나올 거고 무엇이 될 것이니 무엇을 하는 걸 원하니 할 때는 일반 동사들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올 거다 뭐하기 충고하기죠 제한이 아니고 충고하기가 나오고 가장 대표 표현은 뭐였냐 유 슈드 슈드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한번 충고해 볼까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돼 유 슈든트 비 레이크 비 레이크 비 레이크 비 레이크 비 레이크 스쿨 내가 하필이면 지각하면 안 된다 라는 거 했는 이유는 이번엔 도원이가 잘했죠 유 슈든 비 레이크 스쿨 됐습니까 이 외에도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어요 충고 요청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뭐라고요 어떻게 라고 치고 한글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한번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탭 샘은 치사하게 컨닝 여러분은 빈칸 채우고 아무래도 여기에 틀림없이 동광편이 칠해질 것 같아 를 생각하는 파트 시작해 제이든과 유리구요 혹시 제 또 다른 사람 세명이 대화할 수도 있는데 계속 제이든 유리 제이든 유리니까 둘이서 대화합니다 먼저 제이든이 유리에게 말합니다 뭐래요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what까지 말하냐 was still in the building 너 그 뉴스 봤어? 화재가 발생했어 쇼핑몰에 그리고 한 여자애가 여전히 있었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뉴스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무슨 마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직 갇혀있는 여자애가 한 명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은 제가 더 질문을 드렸다 진짜요? what happened to the girl 하면 되겠죠 여자는 얘한테 무슨 일이 happened 발생했었니? 뭔 일 생겼니? 뭔가 안 좋은 일 생겼니? what happened to the girl? 그랬더니 제이들이 대답합니다 아유 저 럭킬리 보자마자 안도에 한숨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이들의 대답은 럭킬리 A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됐습니까 A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럭킬리 붙일만한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와우 That's great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리알이다 That's great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그랬더니 제이들의 반응은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I want to be like him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I want to become like him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장래 희망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이들의 반응이 But I don't know how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I don't know how 아니야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뭐를 모르겠대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죠 나는 방법을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day And learn 태권도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매일매일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야만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제이들의 반응이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advice 참 좋은 충고구나 좋은 생각이구나 Thank you 됐습니까 충고해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발사한 곳에 똑같이 형아펜이 가는지 볼까요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서로서로 잘 어울리죠 맞습니까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맞습니까 그 다음에 fire가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fire가 다른 뜻이라면 얘를 쓸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쇼핑몰 at the shopping mall 이렇게 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전치사 at where에 대한 대답을 at the shopping mall 뭐 in the shopping mall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at the shopping mall 이 좀 더 나은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빌딩이에요 in the building 건물은 창자처럼 생겼죠 아닌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바닥이 있습니까 벽 있습니까 천장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 안에 라고 할 때는 전치사 뭐를 쓴다 인을 쓴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뭔가 뭐 기쁜 뉴스야 슬픈 뉴스야 아니면 좀 무서운 뉴스야 기쁜 뉴스죠 불나가지고 여자애가 건물 안에 아직 있었으면 슬픈 뉴스죠 애가 죽었죠 그렇죠 좀 무서운 뉴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죽었다면 슬픈 뉴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happened to her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여자에게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답한다 칩시다 됐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답한다면 뭐라고 대답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뭐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뭔가 좋은 일 됐습니까 이거 왜 살았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죠 그렇죠 어떤 것이 뭐예요 어떤 것 뭔가 어떤 것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썸띵이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녀에게 됐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다행스럽게도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her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됐습니까 왜 하는지 알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 생김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luckily luckily를 어딘가 넣으라 됐습니까 luckily를 빼놓고 여기다가 번호를 12345 막 이렇게 해놓고 12345주에 luckily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 자리가 당연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유리가 what happened to her 까지 유리의 표정은 어떨 수 있겠다 그렇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표정이 있을 수 있겠다 유리의 표정은 근데 이제 제이들이 luckily luckily all firefighter found her and saved her 했으니까 유리의 표정은 이제 뭐 이건 좀 그렇고 됐습니까 유리의 표정은 뭐 어느 정도 할까 뭐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표정이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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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luckily 들어간 거 맞죠 됐습니까 luckily 했으니까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단 내용이 나오겠어 아니고 뭔가 다행스럽게 뭔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all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room and saved her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은 왜 saved도 안되고 saving도 안되고 to save도 안되고 왜 하필이면 saved 형태라야 되는지 됐습니까 혹시 다른 형태 가능한 건 없는지 됐습니까 왜 saved를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 여기에 뭔 일이 생겼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bathroom and saved her 그러니까 얘도 참 다행스러운 거죠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똘똘하니까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뭐 옷 파는 가게 이런 데 가면 좋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불 팔고 이런 데 갈까 그렇죠 화재 발생했으니까 이불 팔고 하는 그런 매장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죠 이불 몸에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 되겠죠 불났으니까 아니면 뭐 장난감 장난감 매장 쪽으로 갈까 불나면 플라스틱 타면서 우리 몸에 좋은 게 막 나오죠 얘도 똑똑하니까 어디가 있었던 거야 얘 똑똑하니까 휴게실입니까 레스트로미 화장실이죠 화장실 불났을 때 화장실 가는 게 뭐 어쩐대 탈 게 없습니까 그것만 입니까 일단 탈 게 없는 것도 있죠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화장실에서는 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물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똑똑하니까 여기 간 거죠 멍청하면 이불을 이불 팔은 매장이라든지 이런데 가갖고 무서워 이불 덮고 있으면 큰일 났겠죠 그렇습니까 왜 이 장소에 갔는지 여러분도 이걸 읽으면서 불나면 최대한 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는 조언을 얻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와우 that's great 나왔네요 그래서 대세대한 얘기 하겠죠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G로 시작하라는 거라든지 T로 시작하라는 거라든지 됐습니까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자리에 왜 really가 왜 못 오는지 나 궁금하네 왜 really hero 아니고 왜 real hero 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h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아참 I know I want to be I want to be like him OK 그래서 여기에 왜 I see 하면 왜 안 되는지 I see 가 아니고 왜 I know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어 알겠어 라는 표현으로 I see I know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I see 라고 했을 때하고 I know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왜 I see 하면 안 되고 I know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like의 다양한 의미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be like him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힘의 직업이 뭐니까 됐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내용상 안되네 내용상 그렇게 하면 안되네 그러니까 제이든이 하필이면 이렇게 I want to be like him 했으니까 유리가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오해할 만은 더 하죠 그쵸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거 묵기죠 이거야 주의의 표현이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원하는 거 묵기 너는 도망간다는 걸 원하니 이거 한번 바꿔 볼게요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뭔지 앞에서 했으니까 됐습니까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제이든이 I want to be like him 이면 당연히 파이어 파이터 되고 싶은 거라고 누구라도 생각하겠죠 그쵸 근데 얘가 No라고 한다면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파이어 파이터하고 police officer가 완전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쵸 얘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그쵸 얘들은 둘 다 save people in 뭐 뭐죠 그쵸 둘 다 공통점은 save people in 뭐 뭐 하는 사람들이 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I don't know how how에 대해서 이제 뭐 할 거냐 how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래머 타파 할 때 배웠어 자 나는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죠 그쵸 뭐 하는 방법 뭐가 되는 방법 경찰관이 되는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죠 그쵸 자 피자 만드는 방법이 뭐 뭐 뭐였어 피자 만들자라는 일단 뭐야 맥피자죠 그쵸 그럼 피자 만드는 방법을 하우 맥피자 이러면서 배운 적 있습니다 그쵸 하우 응 맥피자 하면은 피자 만드는 방법이라고 배웠어 그쵸 맞죠 뭐 길 묻고 답하기 할 때도 나왔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하우 응 get to the museum 이러면 길 묻는 거 아니였어요 아 나 알거에요 캔 유테미 하우 응 get to the museum 하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말해줘 그쵸 오케이 그래서 하우의 여러 가지 뜻과 그 다음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 뭔가 더 쓸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관이 응응응응응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이거 충고 요청하기죠 what should I do 그 다음에 I think 이렇게 해서 충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다 기억나셔야 되겠죠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day and learn 됐군요 오케이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니 이런 얘기 할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learn의 형태가 왜 뭐 to run도 아니고 learning도 아니고 learned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learn이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learn의 형태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협 여기에 뭔 일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하고 있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라든지 아니면 뭐 대신 왔냐라든지 이런 얘기 하겠죠 대세 대해서나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할 수 없냐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대해선 그렇죠 다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너는 봤었냐 과거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무슨 시제에 발생했다 과거 시제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가 무슨 시제에 건물 안에 있었다 과거 시제에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비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 둘 다 얘네들은 있었다 이었다 가 아니죠 됐습니까 대여의 몇 가지 뜻 대여의 몇 가지 뜻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중학생들 두 가지죠 그래서 I go there 할 때 대여는 거기에 였고요 이렇게 비 동사랑 같이 쓰이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화재가 발생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지금 there was a fire 는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화재가 있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는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화재가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맞나요 뭐라 그랬는데 were there 라고 했던 것 같은데 was there 라고 했어요 were there 라고 했어요 were there 라고 했었죠 어떻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were there 가 됩니까 넌 똑바로 안 듣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했었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was there a fire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 번도 해야 되겠네요 화재가 발생 안 했었다는 was there was no fire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ire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중에 불하고 화재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라서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있다 물론 fire가 발사하다 총을 쏘다 이런 뜻도 있고요 해고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도 아니고 해고시키다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있어서 그래서 or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불이 있었다고 싶으면 there was fire 이렇게 해야 되고 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있고 all fire 화재가 한 건이 발생했었다 그다음 뭐 더 쇼핑몰이라고요 빈칸이면 채워놓을 수 있겠죠 at the shopping mall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덜을 썼죠 너할 나할 그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여자애는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모르는 애죠 아는 애였으면 the girl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 love it OK 그래서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건물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탈출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escape 했단 말이야 escape 못 했단 말이야 escape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더 빌딩이라고요 in the building 건물 안에 여전히 있었다 what happened to her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그랬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내용하고 관계없이 다행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내용이랑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what happened to her 라고 물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what happened to the girl what happened to her 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뭐라고 하도록 하겠어 she happened to her she happened to her she happened to her do something good OK 자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디드 들어있죠 묻는 말은 원래 디드가 밖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묻는 말이면은 여기에 묻는 말에 계속해서 두 나 더 숨어있으면 꺼내는 거 안 했어? 응? 묻는 말에서 뭐 자꾸 숨어있더만 꺼내지 않았나요? 이거 무슨 뜻일까? who likes you 누가 널 좋아하는 이죠 그렇죠 이 안에 뭐 숨어있어요 더드 숨어있죠 원래 묻는 말 하면 더드 꺼내서 이렇게 어디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물어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날 좋아한다라고 대답 안 하시죠 우리 엄마가 날 좋아하거든 who likes you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날 좋아해 라고 대답해 볼까요?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이 질문 이 의문문의 특징은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주어가 의문사죠 그러니까 숨어있던 녀석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난 널 좋아하면 I like you 이러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who 됐고 I like and do you like 이건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무슨어가 궁금한 거야 이거는 목적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바뀌고 있죠 숨어 있던 녀석이 자 그러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to her 했더니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녀에게 뭔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er 무엇이 생겼니 했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겼대 아고 happened to 이상하게 썼네 왜 디드가 밖으로 안 나왔을까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지금 주어가 의문사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뭔가 좋은 일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에게 뭔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to her 그랬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something good happened to her 뭔가 좋은 일이 영어로 뭐라고요 something good 뭐 주의하라고요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her something good happened to her 그러니까 주어가 의문사입니다 뭐 이거를 몰랐던 거 알게 된 게 하나도 안 신기하고 그냥 그런 갑이다 좀 다음번에 또 물어봤는데 그러면 또 틀리고 앉았겠죠 뭔 일이 생겼니 something good happened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오케이 럭키리 오케이 왜 럭키는 못 오죠 럭키가 운입니까 그럼 럭은 뭐죠 럭키 운입니까 얘가 명사고 럭키는 형용사고 럭키리는 부사고 됐습니까 어떻게 구조받은 거야 어떤 구조받은 거야 무엇 구조받은 거야 어떻게 구조받았다고 어떻게 운 좋게도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쓰는 게 당연한 자리다 부사 어찌 시 쓰는 게 당연한 자리 그러니까 럭도 아니고 럭키도 아니고 럭키리 됐습니까 어찌 발견했다고요 어찌 발견했다고요 어찌 발견했다고요 소방관이 어찌 발견했어 운좋게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가 그녀를 어찌 구해줬어 운좋게도 구해준 거죠 그래서 부사올 자리죠 오케이 파운더 안에 뭐 들어있고 D도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세이브드는 다른 형태 되는 거 있어 없어 세이브드 대신에 세이브에 또 다른 원형 투 부정사 ing형 pp형 중에 되는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그 이유는 여기에 end하고 세이브드 사이에 뭐가 생겨됐어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해야겠는데 그냥 파이어 파이터라고 합니까 더 파이어 파이터가 남자라 치자 앞만 길어봤자 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엔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누가 다 누가 다가 두 번 나오는데 그 행동을 다 발견하는 행동 언제 한 거고 그래서 구한 것도 언제 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디드 들어가 있는 거 쓰듯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들어있는 형태밖에 안 된다 디드가 들어있는 형태밖에 안 된다 다른 형태는 되는 게 절대로 없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세이브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투 세이브 세이빙 같이 다 안 되고요 세이브드 밖에 안 된다 히 파운드 엔드 히 세이브드 그가 발견했고 그가 구해줬다 됐습니까 그녀를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발견했고 그리고 그녀를 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세이브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세이브의 뜻은 목숨을 구하다 줘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절약하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파일을 뭐하다 저장하다 저장하다 절약하다 목숨을 구하다 중에서 여기서는 그녀를 저장했겠어 그녀를 절약했겠어 그녀를 구해줬겠어 구해준 거죠 됐습니까 돈을 절약하다 세이브 머니 됐습니까 세이브 더 파일 파일을 저장하다 세이브 더 걸 목숨을 구해줬다 와우 데츠 그레이트 그거 참 멋지구나 데츠는 뭐 데츠는 뭘 가르치냐 앞문장 전체입니다 됐습니까 데츠는 어찌 누가 뭐해서 뭐해준게 그레이트 하다구요 운 좋게도 소방관이 그녀를 화장실에서 발견해서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어떤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멋진 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레이트 굿 되는건 알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테라픽 있다 했죠 데츠 테라픽 그거 참 끝내준다 데츠 그레이트 데츠 테라픽 그거 참 잘 됐구나라는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반댓말 중에 배드도 있지만 티로 시원한 뭐가 있다 그랬어 그거 참 끔찍한 일이구나 됐습니까 데츠 테라플로는 반댓말이다 뭔가 화재로 인해서 그녀에게 뭔가 신체상에 어떤 화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었다든지 이러면 데츠 테라블 이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다행히 소방관이 구조해서 목숨을 구했으니까 데츠 테라픽 데츠 그레이트 이런 반응이죠 오케이 레이트 테라픽 같은 말이구요 테라블 t-e-r-r-i-b-l-e 테라블 끔찍한 자 뭔가 그레이트 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hero라고 한 걸 보고 내가 아까 전에 he라고 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hero 대신에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hero인 hero인이 있었다면 여기는 she로 바뀌겠죠 액터 액트리스 같은 관계죠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그 다음에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I know 해석은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처럼 그 남자처럼 되고 싶다 hero라고 했으니까 hero라고 했으니까 이제 힘으로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hero인이었으면 I want to be like her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hero니까 힘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됐습니까 I know는 무슨 뜻이냐 나도 알아 이 뜻입니다 어떨 때 쓰냐 상대방이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사실을 말했다면 그때는 I know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얘가 얘기했으면 그때는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라는 뜻에 뭘 쓴다 I see 오 네가 말해줘서 알겠어 가 I see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I know 나도 알거든 이런 느낌이다 뭐라 그랬길래 와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뜻으로 I know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 are righ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You are right 이 말이 옳다 That's right I know 이미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I see가 아니고 I know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I see를 쓰면 이상한 대화가 돼버립니다 어색해집니다 근데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네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도 맞는 거 같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상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I know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to be like the fire fighter 인거죠 힘의 직업이 뭐니까 더 파이어 파이터니까 I want to be like a fire fighter 그러니까 like가 들어간 겁니다 I want to be like 힘이니까 그 사람이 파이어 파이터가 되고 싶단 말입니까 아니면 파이어 파이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까? 파이어 파이터가 되고 싶다고 한 겁니까? 파이어 파이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겁니까? 파이어 파이터하고 비슷한 비슷한 같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파이어 파이터가 아니고 뭐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얘가 있기 때문에 포리스 오피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사람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real hero지 I want to be a fire fighter 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묻기였고요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그렇죠 뭐 Would you like죠 Would you like to be a firefighter?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Would you like to be a firefighter? Would you like to be a firefighter? Like니까 Would you like를 썼을 때는 To be 대신에 being을 써도 되겠죠 Would you like being a firefighter 되겠죠 안 된다고 했죠 그냥 라이크가 아니라 했어 오케이 Would you like to be a firefighter?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뭐 묻기 원하는 건 묻기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be a firefighter? No I don't want to be a firefighter 나는 조방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Firefighter하고 police officer의 공통점은 Save people in need 뭐 하는 사람들이다 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주거나 또는 help 같은 거 도와주는 사람이죠 Help people in need Save people in need 파이어 파이터와 파이어 파이터와 폴리스 오피서의 공통점 됐습니까? 그래서 폴리스 오피서도 리얼 히로우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이어 파이터도 리얼 히로우 진정한 영웅 I want to be a 스파이더맨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죠 I want to be a Batman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야 됐습니까? I want to be a Superman 아니고요 I want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들은 실제 존재하는 영웅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I don't know how 뒤에 넣을 만한 But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난 모른다 How to be a police officer How to be a police officer의 해석은 경찰관되는 방법이니까 how의 두 가지 뜻 뭐 세 가지 뜻이라 해야 되나 일단 묻는 문장에서 어떤 또는 어찌 어떻게 줘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방법이란 뜻도 있죠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피자 경찰관이 되다가 be a police officer니까 How to be a police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그러니까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나는 모른다 어떻게 경찰관 될 수 있는지라는 것 How to be a police officer 이 자리에 But I don't know how to be a firefighter 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이상한 정신이 이상하겠죠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What should I do 이 자리에 how 써놨는데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될까 여기에 사용된 똑같이 생긴 To be a police officer 여기는 명사적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부사적이죠 됐습니까 내가 뭐하려는 의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거죠 내가 뭐하려는 의도로 경찰관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묻는 표현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Okay 그래서 I think That You should exercise everyday And learn taekwondo 여긴 됐이 생략됐고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면 충분하죠 두 가지 이유를 모두 다 충족해야지 생략 가능하다 했죠 Okay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뭐하는 됐이라 해야 되고 겁만 드는 됐이라 해야 되고 플러스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나머지 한 조건이 뭐야 겁만 드는 됐이면 다 생략 가능합니까 난 그렇게 가르치는 중 한 번도 없어 겁만 드는 됐은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반만 충족시킨 거야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 그렇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지금 I think 주어동사 뒤에 목적어죠 겁만 드는 됐이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해서 I think you should 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런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있습니까 뭐 ING 라든지 투 부정사 라든지 아니면 과거형이나 분사형 됩니까 안 되죠 오케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뭔 일이 난 거야 그렇죠 you should가 생략됐고 shoul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운영 밖에 허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 두 개를 end를 기준으로 you should exercise and you should learn 너는 운동해야 되고 배워야만 해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빼박 다른 형태가 안 된다 아까 전에 a firefighter fou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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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e saved 해서 둘 다 he found 할 때 he 뒤에 did 들어가고 했고 he saved 할 때 또까지 did 들어가고 썼죠 근데 이번에는 you should 뒤에 동사 운영 썼으니까 you should 뒤에 동사 운영 써야죠 다른 형태들은 안 되죠 you should learn you should exercise blah blah and you should learn 태권도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배워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 할 차례죠 지우 제일 짧은 버전 그렇죠 exercise everyday and learn 태권도 방금 무슨 문장 명령문으로 상대방에게 충고한 버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거 what why don't you should don't you should 뒤에 두 동사가 막 오나요 why don't you exercise and learn 태권도 하고 반드시 그때는 물음표 why don't you exercise blah blah and why don't you learn blah blah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뭐라 그래 끝내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맞아요 how about exercising everyday and learning 태권도라고 몇 번 해야 돼 한 30번 해줘야 돼요 how about은 뭐뭐 어땐데 하다 어때야 하는 것 어때야 하는 거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how about to exercise 하면 되겠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하고 딱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how about learning how about exercising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에서 that's a good idea에서 내용상 뭐 대신 왔다 그거 좋은 생각이던데 그거가 뭡니까 매일매일매일 운동하고 태권도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뭐 대신 뭐냐 exercising everyday and learning 태권도 is a good idea 를 됐으로 줄여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됐은 생략할 수가 있었고 이 됐은 생략할 수 that's a good idea 할 때 됐은 생략할 수 없죠 이거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주어가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되고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이다 예시대명상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느낌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it's a good idea 당연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먼저 제이든이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봤냐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의 내용은 두 가지가 얘기하죠 일단 화재가 발생했는데 어디 발생했어요 쇼핑몰에 발생했고요 어떤 남자아이가 건물 안에 있었죠 여자아이가 건물 안에 있었죠 남아있었죠 다 과거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유리의 반응은 어떤 표정 지으면서 이런 표정 지으면서 그렇습니까 정말이야 뭔 일이 생긴 안 좋은 일이 생겼냐 something bad happened to the girl 이 말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니 Did something bad happen to her 해도 되겠죠 what을 안 쓰고 싶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니 하고 싶으면 did 꺼내고요 Did something bad happen to the girl 이렇게 물어봐면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니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 같다 그치 그렇죠 그렇게 묻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Did anything bad happen to the girl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Did anything bad happen to the girl 이렇게 해야 되겠죠 Did something bad happen to her to the girl 하면 저주인 거 같잖아 그렇지 안 그래 응 Did something bad 이러면 저주 같지 않냐 이러면 거 저주 같지 않나요 이러면 거 저주 같지 않나요 Did something bad happen to the girl 이러면 저주 하는 거 같잖아 그치 왜 왜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자 얘하고 얘가 한 문장에 같이 있어 그치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했더라 오케이 오케이 예스라는 대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면 저주하는 거 같잖아 그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게 맞아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면 당연히 Did anything bad happen to the girl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녀에게 생겼던 거니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묻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던 거니 이게 궁금하대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그 녀석이 지금 무슨 어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죠 그러면 내가 묻는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대장이죠 얘들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얘가 있을 수가 없으면 어떡하겠어 다시 이 안으로 되돌아 들어가겠죠 happen하고 did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 happened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었니라고 궁금할 때 what happened to the girl 좋은 일이 생겼어 다행스러운 아 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녀에게 운 좋은 일이 생겼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something lucky happened to the girl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운 좋은 일이 생겼고 운 좋은 일의 내용은 소방관이 그녀를 어디에서 발견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내팽여 추구고 나왔습니까 당연히 구해줬죠 saved her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와우 잘 됐구나 소방관 진짜 영웅이다 그렇습니까 아 참 이거 really 안 되는 이유는 hero가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은 무슨 씨라 해야 돼 형용사라 해야 되죠 부우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정한 영웅이다 그랬고 어 나도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알아 그 다음에 나는 그 남자처럼 되고 싶다 라고 누가 여기에 제이든이 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i want to help i want to help help what i want to help what i want to help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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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people in need 하고 똑같은 얘기 한 거죠 됐습니까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됐습니까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케어테이커가 되고 싶어 케어테이커 안에 파이어파이터나 폴리스 오피서가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처럼 되고 싶다니까 소방관 되고 싶니 했더니 아니야 나는 경찰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 좀 이따가 지우가한테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다시 켜야지 보지 말고 지금 보면 되니까 이제 안 들어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겠니 어떻게 해야만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충고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두 가지를 해야만 하는 거 있어 첫 번째 매일매일 운동하고 두 번째 태권도 배워야 돼 됐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죠 준비됐죠 오케이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였더라 제이딘이었더라 유리였더라 제이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뭐했니 뭘 봤니 그 뉴스를 한 다음에 있었대죠 뭐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했죠 어디에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쇼핑몰 그리고 누가다 여자아이가 있었죠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건물 안에 준비됐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이딘이 먼저 어떤 무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이딘이 말하기를 너는 봤었니 there was a fire where at the 쇼핑몰 엔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여자인가봐요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건물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어떤 표정을 짓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에게 뭔 일 생겼냐 하고 안부가 궁금한 거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 what happened what 속에 디드 들어가 있는 거 디드가 밖으로 못 튀어나온 이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뭔가 운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 뭐라고요 뭔가 운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요 something lucky happened to the girl 자 그래서 제이딘이 대답하는데 어찌 어찌 운 좋게도 누가다 발견했었죠 누구를 그 여자아이를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그리고 뭐했다 구했죠 누구를 그 여자아이를 그녀를 구해줬다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는 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찌 엠이 어 어찌 구해외 헌 어찌 엔드 세이브드 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거 참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뭐다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말을 하죠 됐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죠 유리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와우 that's great 더 파이어파이터 리얼 히어로 이러면 누가 다 만들 히어로 한 명 아닌가 봐요 여러 명인가 봐요 이렇게 다 해줘야지 이즈도 넣고 어도 넣고 이럴 건가요 아직도 더 파이어파이터 이즈 어 리얼 히어로 이런거 왜 또 막혔습니까 이런거 영화 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말할 차례 제이린이 말할 차례인데 나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가 아니고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하죠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내가 원하죠 뭘 원해요 그쵸 그 남자처럼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준비됐죠 나도 이미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know I know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to be like him I want to be like him 예습 안 하셨습니까 예습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처럼 되고 싶다니까 유리의 질문은 당연히 뭐 했어 너는 뭐 하니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것 소방관 되는 거 원하냐 원하는 거 묻고 있죠 됐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 남자처럼 되고 싶다니까 그래서 너는 원하니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예스야 노야 노죠 노라고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뭐 한다 나는 원하죠 뭐 하는 걸 원해요 경찰과 내린 것을 한 다음에 그러나를 붙여넣죠 그러나 누가다 나는 모르죠 뭘 몰라요 방법을 모르죠 그쵸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됐습니까 다 머릿속에 생각났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야 너는 원투 비어 폴리스 오피살 벗 벗 벗 아이돈노 하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왓슈다이 누 투 비어 폴리스 오피살 그러니까 어떻게 라고 해서 하우스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게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였죠 그랬더니 여기 대답하는 것 중에서 뭘 쓰냐 이거 쓰죠 이거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 우리말로 내가 생각하죠 그쵸 그 다음에 됐 안에는 엔드가 있었어요 니가 뭐 해야만 하고 운동해야만 해도 얼마나 아주 매일매일 그리고 뭐 해야만 한다 배워야 되죠 뭘 배워야 돼 태권도를 준비됐습니까 영어로 쭉 생각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의 반응은 됐습니까 and you should learn 태권도 you should 생략돼서 그래서 여기도 동사 번역 여기도 동사 번역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원하는 것 말하기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1이니까 원하는 거 묻고 답하겠네요 준비 됐습니까 케빈과 어떤 여자인데 남자의 이름은 케빈인데 여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먼저 어떤 여자의 이름은 케빈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뭐래요 케빈 let's go out and play soccer 그랬더니 뭐하기죠 이 표현 그랬더니 케빈의 반응은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너는 생각하지 않냐 아까치 너무 춥다 라는 것을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됐습니까 여기 뭐 형광펜 어디 어디 칠해지는지 다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군데 칠할래요 일단 위에 케빈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에서는 무슨 얘기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한 몇 군데 형광펜을 칠할 것 같아요 두 군데 정도 지우는 세 군데 정도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렇다면 너는 뭐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케빈의 반응이 뭐예요 stay at home and watch tv 됐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죠 저 앞에 좀 뭐라 그래갖고 and read 라고 해갖고 좀 특이한 녀석이다 됐습니까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you to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거 할 거고 물음표 ing 물음표 동사원형 뭐 이런 것도 있죠 물음표 동사원형은 2개가 있고 물음표 ing 1개 그것도 2개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뭔 일어났냐 이새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을 수 있죠 그렇잖아 그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추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2에 누가 있듯 뭐 얘기해 주시고 좀 있다가 it's very cold outside 해도 상관은 없긴 해 so it's so cold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뭐 very나 so나 to나 전부 다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데 but to를 넣었을 때는 이 말하는 사람의 뭐도 보인다 표정도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뭘 더 써넣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는 아까 해석하는 과정에 다 나왔고요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왓츠는 왜 하필이면 동사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혹시 다른 형태는 가능한 거 없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살펴보죠 Let's go out and play soccer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건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왓츠는 될 리가 없죠 그 다음 Why don't we 했을 때는 물음표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그리고 또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What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하나 남았네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물음표 Shall we dance Shall we go out and play 그래서 얘는 뭐하기 태안하기죠 네가 얘기했던 go out and play soccer 선생님한테 시키는 거죠 나가서 축구해라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같이 나가서 축구하자 Let's go out and play soccer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원형 물음표는 두 개 있다 그랬어 Why don't we 동사원형 Shall we 동사원형 그 다음에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that 이죠 뭐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시킵니다 무슨 건만들 It's too cold outside 만 자기 혼자 막 무릎 붙이고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It's too cold outside 라고만 해도 상관없어 상관있어 지금 대화에서 Hey man let's go out and play soccer It's too cold outside 돼 안 돼 돼죠 그 말은 얘가 지금 뭐다 완벽한 문장인데 그 녀석이 Don't you think 목적어 건만드는 that을 충족하고 목적어도 충족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정식 명칭으로 얘기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경우다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생략할 수 있는 that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이 애는 아니야 딴 that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that인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되니 뭐 이런 얘기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될 예정이다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고르세요 할 때 정확하게 문법적 이유를 생각하면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여기에 death 돼 안돼 death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death too cold on side 왜 안됩니까 1,2,3 중에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러면 death이 된단 얘기네 1번은 그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인칭 대명사라고 했고 인칭 대명사입니까 얘가 비인칭 주어 아닙니까 지금 어 그럼 비인칭 주어가 2번 아니었습니까 우리 배운 순서에서 생략할 수 없 뭐야 death으로 바꿔 쓸 수 없죠 됐습니까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십니다 바퀴 바퀴 너무 춥다라는 것을 너는 생각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넌 생각하지 않니 밖이 너무 춥다라는 것을 우리만스럽게 하면 넌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정이죠 to의 뜻은 첫 번째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너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밖이 추운 것이 긍정적이란 말이야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is too cold outside to play soccer 가 생략했죠 그래서 뭐하기에 어떻다 축구하기에는 너무 춥다 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니 to play soccer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됐습니까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to play soccer 됐습니까 축구하기에는 명형부 축구정서니까 명형부 할 수 있죠 명형부 하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aside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cold 는 형용사 to 는 부사 그럼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있어야 되고 걔를 꾸며줘야 되는데 it을 꾸며주는 겁니까 형용사일 수가 없죠 꾸며줄 명사가 없습니다 세세는 무슨 용법이다 어찌 어떻다고요 축구하기에는 너무 춥다고요 날씨가 어찌 어떻다고요 어찌 어떻다고요 축구하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라고요 어찌 어떤 날씨라고 축구하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라고요 부사자 국법 Is to cold outside 뭐하기에 To play soccer 하기에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it is very cold outside so we can't play soccer we can't play soccer we can't play soccer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it's very cold outside 또는 because it's very cold outside we can't play soccer 됐습니까 너무 추운 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to play soccer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표현하는거 it's too cold outside to play soccer really what do you what do you want to do then then의 뜻은 그러면이죠 그럼 영어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니까 뭐 if so죠 what do you want to do if so 더 늘려서 생각하면 if it is too cold outside 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너는 무엇하고 싶냐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outside 를 줄여서 then 됐습니까 그러면 뭐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래서 여기에 watch가 equal하지 이유는 and 하고 요렇게 뭐 and 하고 watch 사이에 뭐 i want to 가 생략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 watch는 watch도 되고 모두 된다 모두 된다 to watch도 됩니다 이 자리에 to watch 왔는데 틀렸다 이러면 안됩니다 and to watch tv i want to stay at home and to watch tv watch도 되고 to watch도 됩니다 하지만 watch the ed이 붙어있는 거라든지 ing watching 이라든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i want 내가 몇 가지를 원하는 거야 두 가지를 원하죠 집에 머무르는 것과 tv 보는 것을 원하죠 그러니까 watch도 되고 to watch도 된다고요 여기 to watch 써놨는데 아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했는데 to watch 써놨으니까 내가 나는 분명히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울 때 watch tv 를 봤는데 여기 to watch가 왜 왔지 틀렸다 이러면 안됩니다 i want to stay at home and to watch tv 집에 머무르는 것과 tv 보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 to 에다 이렇게 관로 하면 되겠네 to watch tv 해도 되고 그냥 watch tv 해도 된다 tv 보는 것과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애가 제안했습니다 뭐하고 뭐하자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라고 제안했죠 케빈은 그러자 했습니까 케빈 생각에 바깥 날씨가 너무 춥다 뭐하기에는 축구하기에는 그래서 축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 거죠 refuse 했습니까 accept 했습니까 refuse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정말로는 그렇게 생각하니 really do you think so 이 말이죠 정말 넌 그렇게 생각해 then what do you want to do 원하는 건 묶기죠 이 과의 주요 표현이 what do you want to do 입니다 뭐하고 싶냐 if it is too cold outside 밖이 너무 춥다면 뭐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난 그냥 집에서 띵구나면서 티비나 볼란다 원하는 건 묶고 답하고 있죠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n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n what would you like to do then I would like to stay at home and I would like to watch tv 됐습니까 만나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였더라 여자애였는가 케빈이었나 여자애가 제안하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뭐하고 뭐하자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progress check 일단 이름 부릅니다 여자애가 케빈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여기에 더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되겠죠 Can't play soccer 그랬더니 너는 생각하지 않니 무엇을 밖이 너무 춥다라 군것을 됐습니까 준비됐죠 영어로 생각했었죠 네 그래서 뭐래요 it's too cold outside don't you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그랬더니 여자애 이름이 뭐였더라 모르죠 뭘 또 봅니까 됐습니까 걔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이니 이러죠 그런 다음에 뭐하고 싶냐 뭐라는 거 묻죠 밖이 너무 춥다며 만약 바깥이 너무 춥다면을 확 줄여놨죠 그러면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if it is too cold outside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이러죠 뭐하는 것과 그리고 뭐하는 것과 집에 머무르는 것과 티비고 그래서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and to watch tv 오케이 그래서 각각 다른 걸 제안한 거죠 여자애는 뭐하자고 제안했고요 나가서 축구하자 그랬고 케빈은 집에서 티비나 보자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이번에는 앞에서 원하는 거 묻고 답하겠죠 이번에는 뭐하기입니까 충고하기죠 그 충고를 묻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충고하는 대표 표현은 you should 또는 I think that you should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누군가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주시고요 먼저 여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Are you alright Andy? You look tired도 아니고 sleepy도 아니고 You look worried 어?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So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But I'm not ready for it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Okay thanks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건 Are you alright?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안부 묻는 건데 그냥 중립적으로 안부 묻는 건 뭐였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방 표정이 어떻기 때문에 안부 묻는 표현 중에 중립적인 안부 묻기를 우리만 해석하면 너 어떻게 지내니죠 그쵸 그게 뭔지는 다 알죠 너 어떻게 지내 난 잘 지내 너는 어때 알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 표정이 좋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I alright 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적이 있죠 기억에서 슬슬 꺼대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look worried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이거 다른 형태는 안되는가 됐습니까 Worried 뭐로부터 왔어 worry로부터 왔잖아 그쵸 오케이 다른 형태는 되지 않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뒤에 무슨 시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뭐 뒤에 무슨 시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나는 내일 과학 쪽지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한거 같네요 됐습니까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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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t 대신에 to 어쩌구저쩌구라면 뭘 집어넣을 수 있는지 I'm not ready to 뭐 됐습니까 지금은 I'm not ready for it 해야되는 건 이유가 있죠 그쵸 이때는 I'm not ready for it 해야 되는데 똑같은 표현을 I'm not ready to 블라블라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에서 how 안하도록 주시바라는 건 마르고 딸 캤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말로 무슨 말을 넣을 수 있죠 그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구저쩌구 걔를 우리말로 뭐가 들어가는게 적당하니까 영어로 걔는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음 음 하여 힌트를 줘버렸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음 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랬더니 you should review your noteword 그래서 충고 묻고 답하기 what should I do 하고 you should review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필기한 것부터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러고 있죠 리뷰 뭐하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게 붙어있는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recycle 이라든지 리뷰라든지 됐습니까 revise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붙으면 어떤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고맙다 하고 있죠 고맙다고 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한번 붙여볼게요 왜 고마운지 그러니까 오케이 고마워 뭐 뭐 해서 뭐 우리말로는 뭐 해줘서 고마운 겁니까 지금 대기하는 그렇죠 대기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너무 어렵잖아 너희 실력에 그거는 뭐 해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맙군가 도와줘서 고맙도 알 수 있지만 얘가 지금 뭐해 이거 뭐하고 뭐 묻고 답하기야 이거 충고 묻고 답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고마운데 뭐 해줘서 고마워 충고 해줘서 고마운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I alright 너 괜찮니 이고요 상대방의 표정이 어떨 때 안무 묻기다 됐습니까 뭐 이거까진 아니고 뭐 이 정도 표정이겠죠 됐습니까 여기다 그리는게 아니고 얘 여기다 그리기 좋겠네 얘가 지금 표정이 눈탱이 밤탱이 된 것 같네 이건 맞아서 맞은 것 같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정 남자애가 이런 표정 하고 있으니까 Are you alright Andy 이런 표정에 하고 있는 애 이름은 Andy고요 Andy야 너 괜찮니 You look worried 넌 뭐해 보인다 걱정해 보인다 You look worried는 다른 형태 되는 거 있나요 다른 형태 되는 거 있나요 혹시 worry 됩니까 You look worried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될 리가 없죠 look 뒤에 무슨 식 와야 된다고요 어떤 식 와야 된다 했죠 뭐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다 You are worried 그러니까 You look worried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의 뜻은 무슨 뜻이다 너 뭐 걱정하는 거 있니 이 말이죠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너 뭔가 걱정하는 거 있니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어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지 애 표정이 이러니까 틀림없이 뭐라고 대답할 거 같다 Yes I am worried about my science quiz tomorrow 라고 대답할 거 같으니까 Yes 라고 틀림없이 대답할 거 같으니까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그래서 뭐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고 뭐였더라 Be worried about Are you worried about anything 아니고요 애 표정 안 좋으니까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알겠습니까 해야 할 어떤 일을 걱정하고 있니 해볼까 너는 해야 할 어떤 일을 걱정하고 있니 라는 표현이었다면 Are you worried To do 맞습니까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to do 너는 해야 할 뭔가가 있어서 걱정하고 있니 그랬더니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난 내일 뭐가 있다 과학 쪽지 시험이겠죠 쪽지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But I'm not ready for it 나는 나는 It은 당연히 못해 지웠다 I'm not ready for It이 못해 지웠는지 묻고 있는데 It이라 그러면 됩니까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 됐습니까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 나는 과학 쪽지 시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자 그래서 이거를 왜 해보고 있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시험 준비가 어떤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 때는 전시사 뭘 쓴다라는 걸 일단 익히자 for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러면 I'm not ready 한 다음에 전시사 뭐라고요 for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엄마 생일이 다가왔는데 나는 엄마 생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I'm not ready for Mom's birthday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어떤 것이 준비 안 됐으면 전시사 뭘 쓴다 for를 쓴다고요 근데 야 너 갈 준비 돼 있니는 뭐였어 너 갈 준비 돼 있니는 뭐였어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ready Go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표현을 I'm not ready for it 하고 똑같은 표현을 I'm not ready to 를 썼다면 뒤에 뭘 써야 될까 I'm not read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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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과학 쪽지 시험 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뭐겠어? I'm not ready to. 과학 시험 치다가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I'm not ready to have the quiz. 나는 그 시험 칠 준비가 안 됐어. 나 내일 과학 시험 친다가 뭐였어?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였잖아. 과학 시험 치다. 나는 쪽지 시험 친다. I have the quiz. 이걸 왜 해보고 있냐? 이거 명형부 하고 싶은데. I'm not ready to have the quiz. 나는 시험 칠 준비가 안 돼 있다. 형용사용법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쵸? 그러니까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그 시험을 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니까. 무슨 제조법이다? 형용사자용법이죠? 그쵸? 얘는 형용사자용법 1, 2가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제주로 형용사자용법이 될 겁니까? 내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서 투부정사의 명형부를 가르쳐 놓으면 머릿속에 어떻게 때려넣어 놓고 있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면 명사자용법이다. 뭐뭐 하기 위하여면 부사자용법이고 의도다.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되면 형용사자용법이다.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면 부사자용법이다. 라고 머릿속에 때려넣어 놓으면 내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런 식으로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 얘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시험치기 위한 준비니까. 아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컨트롤 C 할 거야 내가. 자 이거 뜻은 해석하면 뭡니까? It's time to have the quiz의 뜻은 그 시험치기 위한 시험칠 시간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투부정사 명형부 하면 뭐야? 이건 당연히 형용사자용법 맞죠? 이거는 형용사자용법 맞는데 얘를 보고도 똑같이 우리말해서 똑같아. 똑같은데 얘를 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자용법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틀렸대. 도대체 왜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자용법이 맞았고 얘는 왜 아닐까라고 묻는다면 얘가 대답을 해 주겠죠. 어? 얘가 대답을 해 줄 거 아니야 타임이. 어? 마찬가지 똑같은 얘 뭐? 얘가 대답을 해 주겠지. 어? 타임의 뜻이 뭐야? 무슨 C인데? 명사지? 어?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얘의 역할은 당연히 타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맞아? 형용사 어떤 C가 맞죠? 어? 너를 다 아는 거 하는 거 하고 막 하품하고 졸려 죽을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중에 좀 이따가 왜 얘는 그러면 형용사용법이 아닌지 너희들이 얘기해 줘. 그쵸? 아는 사람은 알죠?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난 두 설명 다 아니니까 자꾸 하품쩍쩍하고 자빠져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I'm not ready to have the quiz. 나는 그 시험 칠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떤 준비 안 돼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그 다음에 넣을 만한 말은 우리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놓고 우리말로 첨구해 봐. 우리말로 첨구해 보라고. 자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시험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걸 응용해서 여기다가 우리말로 덧붙이면 내가 그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the quiz. 그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the test.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the quiz.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 정서의 명형부. to be ready for it.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용법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시험 퀴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래서 충고 묻고 답하기 이 부분. what should I do? 하고 you should review. I think that you should review. 그 다음에 review your notes first라는 명형물이라든지 why don't you review your notes first라든지 how about reviewing your notes first라든지 what about reviewing your notes first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치? 더이상 단순하기도 힘든다. 오케이. 리뷰 뭐하다? 복습하다 저거. 됐습니까? 복습은 한 번 봤던 걸 또 보는 거야? 아니면 처음 그냥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리가 붙으면 한자로 하면 다시 제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뭐야? recycle. 재사용은 뭐겠어? 그래서 재사용. reuse겠죠. 재사용. reuse. 이거 띄웠으면 안 되고요. 재사용하자. reuse. 그러면 reusable straw 한번 볼까? reusable straw. OK. reusable straw.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 빨대겠죠. reusable. 어떤? 재활용 가능한. recyclable.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한. 됐습니까? 뭐 어부를 하니까. 뭐뭐가 가능한이란 형성사가 되네. 재사용 가능한. reusable. 됐습니까? 그래서 리가 붙으면 한 번 더. 라는 뜻입니다.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다. OK. 그래서 충고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Advice.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여기에 advice 하면 충고라는 명사고요. advise 하면 충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지금 advice이기 때문에 명사로서 충고라는 명사고요. 이 c가 s로 바뀌면 무슨 뜻이라고요. advis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힘들어 뒤지겠네. 뭐? advise라는 충고하다라는 동사라고요. 다 아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니들이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와 지금 막 한 소 한 두 마리 막 질질질 끌고 다니기. 야 니들 지금 물 안 먹으면 뒤진다 빨리 물 먹어. 이러면서 막 물가로 데리고 왔는데. 물 안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쌩쇼을 합니다. 입 막 막고. 난 물 먹고 길길 거야. OK. 물 먹지마 이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 그러죠. 물 먹기 싫으면 안 먹지마 이러죠. 그렇죠. 근데 학원 선생이란 작자들은 그것도 못 해요. 참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OK. OK. Are you alright? Are you OK?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OK의 정식 스피링은 뭐다? OKAY니까. Are you OK?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잘못됐니? 뭐가 문제니? 이런 것도 된다 했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됐습니까? OK. What's the problem, Andy? You look worried. 뭐가 문제니? 너 걱정하는 듯 보인다.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너무 걱정하는 거 있니? 그랬더니 I have a scientist tomorrow. 내일이야. 내일. 됐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이런 거 아니고요. 내일 당장 수학 시험 친대죠. 과학 시험 친대. 됐습니까? 근데 붓이 나왔으니까 I am ready for it이 아니고 I'm not ready for the test. I'm not ready for the quiz. 나 쪽지 시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충고 요청합니다.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하기 위하여 To be ready for it 하기 위하여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뭐부터 해라 네가 필기한 거 복습부터 해라 그쵸? 그래서 책을 펼쳤더니 어때요? 책이 하얗죠. 그쵸? 원래 그냥 나왔을 때 내가 처음 받았을 때 상태하고 똑같죠? 그쵸? 여러분들 책도 그렇잖아. 그쵸? 필기한 거 좀 있어요? 있어요? 좀 있어요? 좀 있습니까? 오케이 처음 받았을 때랑 있잖아 나중에 중학교 졸업할 때 책 버릴 때나 그냥 종이가 좀 흐물흐물해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은 알겠지? 그래서 필기한 것부터 우선 유얼 노트는 네가 필기한 거 우선 필기한 것부터 봐라 했더니 충고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과학 쪽지 시험 치는 애는 누구야? 앤디 앤디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시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자애가 충고해주는데 뭐부터 하래? 필기한 것부터 복습해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맞나? 봅시다 먼저 말하는 애는 거리다 보이다 거리 표정이 안 좋은 앤디를 찾아보면서 제일 먼저 뭐래? 너 괜찮니? 누구야? 앤디야 그런 다음 뭐라 그래요? 그렇죠 표정을 보고 넌 이런 표정이다 뭐뭐인 듯 보인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you alright 앤디? You look worried 앤디를 빼먹었는데 선생님이 어쨌든 그랬더니 앤디의 대답이 내가 뭐 한대 내가 가진대지 뭘 가진대 과학 쪽지 시험 언제 내일 한 다음에 앤드가 와요 벗이 와요 벗이 온 다음에 나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무슨 시제에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미래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일 과학 퀴즈가 있어 I I have a science 퀴즈 tomorrow but I'm not ready for i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말할까 What should I do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To To be ready for it 됐습니까? 저게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뭐부터 봐라 뭐부터 복습해라 Your notes 부터 리뷰해라 그래서 You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있죠 Thank you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문법 끝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진짜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줘야 되니까 와 이거 천상 보강 안 할 수가 없다 자 지수가 보이가 뭐 쭉 그냥 얘기합니다 지수라는 어떤 남자아이가 지수라는 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는 아니네요 남자 어른이네요 그래서 남자 어른이 지수에 대한 얘기 쭉 합니다 가볼까요? She thinks t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To become a firefighter Should exercise everyday And to stay Stay in Good health 네 지수는 소방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방관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그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건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뭐 이 대답 어떻게 생략할 수 있냐 없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ero의 복수형은 yes o로 끝나면 무조건 s라고 했죠 내가 그쵸?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무조건 s 아, es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come은 뭐 해보겠습니까? 명형부 해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he should exercise everyday to stay 명형부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 good health in good health to stay in good health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얘기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n good health 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 in good health 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파이어파이터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what does this want to become 뭐 되고 싶니? in the future란 말 넣어도 되겠죠 what does this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장래희망 묻고 답하기였고요 장래희망은 뭐 되는 걸 원하냐 소방관 되는 걸 원하고요 2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건 너무 뻔하고요 그 다음에 death은 생략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랬죠 오케이 어떠면 어때야 된다 건반드는 death이며 목적어 think동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괄로 칠 수 있고요 she thinks fire fighters are real her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웅이란 단어가 단수형이 hero인데 이렇게 얘랑 뭐랑 비교하냐 potato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video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세 개를 여기다 쓰겠죠 O로 끝나는 세 개를 쓰는데 공통점이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한다 배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감자는 potato인데 감자들은 뭐였더라 potatoes 그쵸? 그 다음에 비디오들 하고 싶으면 videos 정리해서 말해봐 얘하고 얘하고 얘가 A라고 치고 얘가 B라고 치면 hero는 A랑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B랑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A랑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는데 뭐가 다른데 그럼 얘들 두기 O 앞에 자음이죠 O 앞에 모음이죠 그래서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2S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2S다 하지만 videos 할 때는 모음 다음 O이기 때문에 그냥 S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 녀석은 뭔가 다르죠 뭐 할 건데 여기 세 녀석 뭐 쓸 건데 그렇죠 예외 삼총사죠 그래서 피아노 또 오토 그 다음에 포토 됐습니까? 피아노즈 오토즈 포토즈 하죠 다음 플러스 O인데도 불구하고 S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오나라 발명품이라고 독일 발명품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히로를 이상하게 잘못 써놨을 때 E 없이 S 써놨을 때 틀렸다는 거 찾을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become a firefighter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고 이유는 옆에 나와 있듯이 해석보면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의도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이 부분 이 뒷부분은 없다 치고 이 부분은 없다 치고 오케이 To become a firefighter 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어우 왜 부사라 그래놓고 갑자기 명사정법이라고 태세전화 하시네요 Why should she exercise everyday? Why should she exercise everyday? 그녀는 왜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하니 To becom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오케이 지금 왜 주머니에 손 넣고 그런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그렇죠 머릿속에 되게 집어넣고 싶죠 수업이 난 모르겠다 그쵸 그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은 영어 선생님이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 세계가 뭐냐 했을 때 이런 게 생각나는 친구랑 생각 안 나고 저 또 갑자기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친구하고는 완전 뭔가 다르겠죠 나중에 됐습니까 와 얘가 부사적이라며 의도를 나타낸다며 부사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그녀는 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여섯 가지 신문 중에 왜 매일 운동해야 되는데 Why shouldn't she exercise everyday To become a firefighter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In order to become a firefighter so as to become a firefighter 할 수 있겠죠 의도를 나타낸 부사적법이고요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매일매일 운동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to become a firefighter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hat should I do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come a firefighter 라고 물었겠죠 자 그럼 됐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매일매일 운동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What should she do to become a firefighter What should she do?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To becom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이들아 듣고 싶으면 What should she? 하고 동사가 사라졌으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사에 대장 둘을 넣어서 What should she do? To become a firefighter. She should exercise everyday. 그 다음에 To stay in good health는 명형부 하면 뭡니까? To stay in good health. She should exercise everyday. To stay in good health.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니까 부사자국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To become a firefighter랑 To stay in good health랑 똑같이 둘 다 부사자국법이고 둘 다 의도를 나타내죠. 매일 운동하는 의도가 한 가지란 말이야. 두 가지란 말이야. 매일 운동해야만 하는 의도가 두 가지란 말이야. 한 가지란 말이야. 두 가지 의도로 매일 매일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뭐하려는 의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얘도 In order to, 여기도 In order to죠. In order to so as to stay in good heal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ealthy를 못쓰는 이유는 왜 Stay in good healthy 하면 왜 안 돼요? 얘가 못오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얘가 뭐예요? 얘가 무슨 씨예요? 무슨 품사입니까? 전치사죠. 전치사라는 이름 애초에 왜 붙였다고 전치사의 뜻은 앞전자에 놓을 짓자인데 앞에 놓는 말이라 했는데 무슨 품사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 명사 앞에 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올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good health를 한 단어로 바꿨으면 뭐가 된다? To stay healthy.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stay healthy. Stay 뒤에 어떤 씨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 했습니다. 어떤 상태인 듯 보이다면 묵 뒤에 어떤 씨고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때는 Stay 뒤에 어떤 씨고요. 그러면 To stay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는데? To stay in good health 해야 되고? To stay healthy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To be healthy 해야 되고? To be in good health 해야 되겠네. 어디에 어디에 머문다는 얘기는 어디에 어디에 뭐 한다는 얘기야? 이따란 뜻이죠.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녀는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됩니다. 건강해지다.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 Be in good health. To be in good heal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왜 부사자 요구법입니까? 왜 형성사 요구법이 아니에요? 나는 시험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시험치기 위한 시간이다. 우리말은 똑같이 시험치기 위한이면 똑같이 형성사 요구법이 해야 되는데 왜 아닙니까? 그쵸. 타임은 명사가 맞죠. 하지만 ready의 뜻은 뭐라고요? not ready의 뜻은 준비 안 되니죠.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하는 일이 나는 어찌 어떠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어찌 어떠치가 않다고 시험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얘는 어찌 시저 용법이라고요.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하면 해석에 도움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결정까지 내리면 안 된다. 뭐를 확인해 봐야 된다? 얘가 품사 형용사라면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지 형용사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도대체 I 말고는 명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제주로 형용사 요구법을 나는 난데 시험 칠 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I를 꾸며주는 의미가 아니죠. ready의, not ready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부사자 요구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해부 툴을 하겠답니다. 그나저나 뭐 해야 되는데 말아서 다시 뭐야. 지수가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수가 원하는데 뭘 원하는데요? 소방관 되기 위하여 원합니까?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지수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원하는게 됩니다. 그다음에 she wants to become a firefighter, she thinks that fire fighters are real heroes. 그러니까, 그 다음에 two become a firefighter, she should exercise everyday. why to stay where in good health 어디에 머물러 좋은 건강 속에 머물러 있어야 있기 위해서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고요 to stay healthy 라고 한 단어 하면 될 걸 to stay in good health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조동사 have to 조동사 should 뭐 똑같은 얘기 조동사 왠도 안 돼 아 접속사 왠도 안 돼 그럼 여기에 미리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쓰기 시작할까 오케이 이렇게 쓰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이 들어봐때까지 왠에 대해서 배울 건 총 몇 가지가 있냐 총 4가지 왠을 배우게 될 건데 그중에 1학년 때는 1번하고 2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언제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관로하고 무슨 사 언제 옆에다가 무슨 사 무슨 사 의문사라 쓰겠죠 그리고 뭐뭐 할 때일 땐 뭐라고 쓰겠다 옆에 써 있네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뭐랑 다르다 전치사랑은 뭐가 다르죠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자 왠이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왠 뒤에 여기다 무슨 그림 그리겠죠 뭐 그리겠어 이거 그리겠죠 그쵸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접속사는 뭐 앞에 온다고요 누가 다 앞에 와서 그래서 뭐하는데 다자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두는 게 접속사다 나는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비쿼즈를 보고는 이유의 접속사라 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왠을 보고는 오케이 얘가 내가 배고플 때 나는 뭐 간식을 먹습니다 해서 내가 배고플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왠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간식 먹니 내가 배고플 때 그래서 접속사 왠은 뭐다 뭐에 뭐에 아까 전에 비쿼즈를 이유의 부사절이라며 그러면 왠이 뭐 뭐 할 때 이 때는 뭐에 부사절이겠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요 부사가 뭐가 부사라고요 하우와이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 왠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시간의 부사절 왠은 좀 중요하고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조동사 슈드 조동사 슈드는 뭐 왜 나왔을까 이 과에 대화 파트에서 뭐 할 때 슈드가 나왔더라 상대에게 뭐하기 충고하기 할 때 나왔던 거 문법적으로도 바로 다뤄보겠대요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to도 하겠대요 조동사 have to 하면 뭐가 생긴 합니까 일단 뜻은 뭐다 뭐 뭐 해야만 한다 이거 는 하고 뭐 안 했나요 머스트 했었죠 이것도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이거 지금 낫이 들어갔을 때 뭐 어쩌고 됐쩌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고 머스트 는 해배 먹어영은 뭔가 feed은 food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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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ht 이런 것도 있다는데 머스트 는 과거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스트 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뭐 뭐 해야만 했었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했고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래머 타파에 조동사 파트에 머스트 해브 투 그 다음에 슈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늘 좋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요 Sigma 굿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